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메주 어른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2023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봉쇄 이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까지 온 상황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는 전쟁 종료가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의 이유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의 이유로 23년 상반기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하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23년에 얕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23년 투자 전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미국의 포션을 100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과 한국의 포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포션에서는 차이나 항생테크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좋은 주식보다는 많이 빠진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간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충격에 가장 큰 피해주라든지 낙폭과대로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까지 하락한 종목 그리고 경기 불안기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기업 꾸준한 이익과 현금 흐름 창출력을 보유한 기업 중소용주보다는 대용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3년에 어떤 지금 현재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면은 첫 번째로 역시나 결국은 기승전 미국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20년간의 다른 국가보다 부진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이 크게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미국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P500은 336% 20년간 상승하였고 니케이는 217%, 상해종합 131%, 항생 92%, 유로스톡 58%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도 미국이 압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막연한 장기 투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한국전력 현대건설, 신한지주 현대차를 고점에서 매수 이후에 버텼다라면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9% 등 이런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만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며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 현재 주식은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시장에 투자해도 시대가 있으며 예상할 수 없다라면 적응하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해지도 필수의 수단이며 제가 최근 들어서 SQQQ, ETF 등으로 해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은 투자의 세상에서 떠나지 말자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런 투자의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를, 현금을 무조건 보유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비과는 금물이며 언제나 해결책은 있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결국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전의 사례들을 보며 S&P500을 크게 상의한 2002년에서 2007년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세상 애플이 300% 삼성전자가 153% 7년 동안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클라우드와 언택트 시대가 왔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엑소모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23년 여전히 미국 중심은 우상향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크며 하지만 신흥국도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현금은 투자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 22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22년 어려움을 잘 겪었기 때문에 23년은 무난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24년, 25년에는 무난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나스닥은 약 68배, 다운은 37배 S&P100은 34배 올랐으며 강남아파트는 약 9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즉 현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런 패드, 파월 전문가도 경제를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21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으다 22년 초부터 그리고 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런 21년 잭슨홀 8월달 미팅에서 말했던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틀린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22년 잭슨홀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22년 브루킹스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주시장이 망하는 것을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FMC, 다음주에 있을 FMC에서 파월이 한 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23년 투자 전략을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종류별로 다뤄볼 생각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주식 투자의 쉽게 명 그리고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저리였습니다.